덧니가 난 자신의 얼굴이 밉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웃을 때 항상 입을 가리거나 절대 입을 벌리고 웃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어머 너 덧니가 참 예쁘게 났구나 너무 귀엽다 하더랍니다 이후 아이는 자신감을 찾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치아 관련 질병에 대해 마음까지 유쾌하게 만들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사람 사랑 치과 그리고 개그를 사랑하는 원장님 김영삼 원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한 번 더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지난주 방송 저하고 재밌었지 괜찮았죠? 늦게 이렇게 초대하면 참 저희들이 참 많이 미안해요 많이 미안하고 또 이 밤중에 12시 다 돼가지고 초대를 하면 저야 뭐 10시부터 앉아있는 건데 참 오님 힘이 이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좀 신기기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하루 종일 시달렸을 텐데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출연해도 몇 번 안 되고 그러는데 라디오 출연하기가 다 그래 방송 모든 거 라디오 출연하기가 다 작아 아직 안 받아봐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서 열받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돈 보고 하는 거겠어? 그럼요 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럼요 다 그런 거지 돈은 치과에서 벌고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여기 중간중간에 어느 치과라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되거든 원래 모르게 모르게 들키지 않게 슬쩍 내가 얘기할게 슬쩍 그 위치가 강남역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안 돼 신논현역 중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일로 카드 하나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소개 이거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들 보내오실 거예요 치과에 대한 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이가 제일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자 지난주 소개 못한 거 스피드하게 좀 이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2023님 65세 남성인데 임플란트 위에 4개 아래 4개하고 틀리하려고 하는데 아프지는 않는지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무슨 말이야? 시간은 우선은 임플란트 심는 거는요 보통의 정상적인 경우라면 치아 치료하는 것보다 안 아파요 원래 치아 내부에 신경이 있지 뼈에는 신경이 없거든요 뼈를 둘러싸는 골막에만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항문적으로 봐도 정상적으로 시술이 되면 마취가 잘 되고 시술은 안 아파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안 아프다고 이게 아니죠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서 지금은 물론 이거 있어요 잇몸에 이렇게 살짝살짝 그러니까 반을 들어가는데 아프지 말라고 잇몸 자체를 마취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모양이죠 제품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정말 악몽이에요 기간도 길었고 안 아픈데 일단 이를 빼잖아요 이를 빼면 이를 어금니를 하나 빼야잖아요 그럼 꿰매요 그거 다 암울 동안 기다려 네 그다음에 다시 찢어 찢어가지고 인공 인공 뼈가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공뼈를 거기다 반죽을 해서 자기 피를 뽑아 내 피를 치과해서 내 피 뽑는 건 또 처음이야 맞죠 내 피를 뽑아서 많이들 합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 인공 뼈를 자기 뼈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구두라고 그리고 꿰매 그게 다 암울 때 또 찢어 그래가지고 지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심어 그리고 다시 꿰매 그게 또 다 나아지면 그때 또 이렇게 나사로 해가지고 돌려줘봐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과정을 밟으셨는데 왜 아프시죠?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그렇게 안 아프게 해주신다고 해주시는 잘 아는 선생님데도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 분하트가 그럼요 치아 치료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덜 아프다고 제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는 뼈가 안 좋아서 그러신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치아 치료하는 것보다 대부분 안 아픕니다 네네 믿겠습니다 8913님 교정이 병원마다 왜 이렇게 비싸고 다른가요? 교정이 병원마다 다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거나 그러죠 담아비라고 그렇죠 근데 아니 진짜 왜 이게 환자분들이 우선 치과 치료비에 대해서 약간은 치과 치료비를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는 공산품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으면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화가의 그림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치과 치료라는 것은 어떤 화가가 어떻게 그렸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물감을 못 썼는지 어떤 종이에다 그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치과 의사마다 철학이 틀리고 진료 방식이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고 그러니까 진료비가 당연히 달라야 되죠 알겠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진료비를 계속 깎겠죠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5154님 아래 치아 잇몸이 입 안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고민입니다 아래 치아 잇몸 입 안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잇몸이 많이 튀어나왔군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제가 본 바로 그렇지 않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수술해야 되나요 제가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요 원래 그 아래 잇몸 쪽에 뼈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토르스라고 부르는데 그거 같긴 한데요 저도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치과 가시면 그냥 눈으로 그냥 확실히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7087님 사랑니가 아래에만 두 개가 났는데 통증은 없지만 너무 깊숙하게 있으니까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겠지요 너무 깊숙하게 있으니까 충치가 생기진 않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랑니는 무조건 빼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그건 치과 의사의 판단에 맡겨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니가 가장 늦게 나는 경우는 몇 살 때 나는 걸 봤습니까 보통 한 18살에서 20살 정도면 거의 나고요 이제 대부분 나아 있는데 나이 들면서 잇몸이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한 20, 1, 2, 3살 정도까지는 자기가 이게 아직 정상적인 높이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그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 20대 후반 이렇게 가서도 원래 있던 사랑니가 더 좀 내려오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 사랑니를 뽑은 적이 없거든요 난 적도 없고 보통 이제 앞으로는 날지도 모르죠 그건 없습니다 사랑니도 생기 나는 건 18살 때 나지만요 생기는 거는 거의 한 10살 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살, 12살 이내들이 와도 사랑니는 다 보입니다 날지 안 날지가 보입니다 전 모든 게 늦기 때문에 앞으로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신대요 전 지금도 조금씩 키가 커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9386님 이 질문 소개해드리다가 이제 3분 남았는데 이 질문 지난주 한 질문이고 소화를 못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 소개해드리다가 잠깐 제가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치료하다가 손 물린 적이 있습니까? 손을 물린다기보다는 비슷한 거지만 물리지는 않죠 네 물리지는 않죠 아 그런지 거의 없습니까? 그럼요 개장수가 개한테 물리나요? 아니죠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환자가 그런 건 이제 비슷한 게 이런 경우가 있지만 확실히 컨트롤이 돼야죠 또 하나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봉 박는다고 그러죠? 왜 봉 충치 있으면 갈아내고 떼우는 거 그걸 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옛날 봉이라고도 하시죠 보통 이제 충전한다고도 하고요 아마르감 레진 얘기하시죠 옛날에 쓰단 말이죠 봉 박는다는 거 뭐라고 합니까? 충전한다고 하죠 충전 아 충전한다고 합니까? 핸드폰 충전하듯이요 충전 영어로는 필링이라고 아 그 때우는 거 그 때우는 게 떨어졌을 땐 떼고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 떼다가 혹시 실수로 떨어져서 환자가 삼킨 적은 있는지요? 많이는 아니지만 정종은 있죠 아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밑으로 들어가서 꽉꽉 하다고 근데 흔하게 있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운 거죠 제거한 게 뭐였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간단한 거였으면 상관없는데 좀 금이었다 그러면 좀 아깝죠 그거는 좀 개그맨 출신 많습니다 현재 지금도 개그맨 겸 치과의사이시고 자 9386님 난 이가 시려서 찬물로는 양치진을 못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가 시리신 이유는 사실 너무 많거든요 충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리다고 하면 이제 뭐 잇몸질환이나 아니면 치아가 좀 많이 파이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원인을 모르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찬물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의사선생이 그런 아니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찬물로 찬물로 양치하다가 이거 시리다 그러면은 찬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원인이 없이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찬물로 시릴 때 뭐 참을 정도 시리다 그래서 정말로 원인된 치아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한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제네만 하다고 하면 자극을 피하면서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를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죠 네 네 9386님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양치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질문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8님 임플란트 한 지 2년 만에 위에 박힌 심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 근데 임플란트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 그 위에 연결하는 임플란트 뭐라고 그러죠 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의 어느 부분 어떤 형태의 임플란트가 어디가 부러졌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러나 원래 심어져 있는 그 임플란트만 튼튼하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밖에 것만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치과에서 싸게 해드립니다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라 네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네 네 하셨죠 네 그럼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뭔가 부족하니까 싸겠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싸게 하든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비싸게 팔면 그건 또 정말 나쁩니다 그죠 아니 그런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비싸게 말이야 팔고 말이죠 네 가구 막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거 치아는 가구가 아닙니다 1308님 제 딸아이가 8살인데 앞 아래 유치가 빠지는 두 달여 동안 영구치가 안 나옵니다 좀 더 기다려볼까요 두 달 지났는데 빠지지 두 달 된 두 달 정도 지났으면 한번 치과 가서 엑스레 한 장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빠졌다라는 것은 이미 아래 영구치가 있다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구치가 밀고 나왔으니까 빠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데 장애가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치과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요즘 또 치과 환자도 별로 없는데 지난주 거 두 개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38117님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하도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자 엄마가 너 죽을래 치과 갈래라고 협박을 하시는데 꼭 치과에 가야 하는 건가요 그럼요 치과는 가야죠 왜냐하면 치과는요 안 아플 때 다녀서 계속 안 아픈 게 비용도 적게 들고 건강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가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유럽 선진국의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치과 견학을 자주 가요 그래서 그냥 가서 놀다 오고 놀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딸이 둘인데 그냥 무조건 한 3개월 6개월마다 치과 와서 놀다가 그 체외에 앉아서 놀다 가고 불소토포하고 계속 그걸 습관화했어요 치과가 무서운 데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그냥 안 아퍼도 자꾸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저 10명이면 사실 9명 정도가 아픈 다음에 가지 왜냐하면 축가는 공포스러운 곳 아픈 곳 아닌데 아주 그냥 막 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겁을 많이 먹는데 사실은 자주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야 오히려 돈도 더 덜 들죠 그럼요 사실은 멀쩡한 사람 오면 돈을 받을 게 없어요 네네 이게 참 우리 김영삼 원장이 정말 양심적인 치과 선생님으로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픈 담배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 감사하죠 2903님 아들이 치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수험생인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치과대학을 지금 치과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반에서 1등 정도는 안 되고요 거의 전체에서 몇 번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치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치과가 치과가 네 제가 봤을 때 예전 같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것이 치과 의사의 어떤 만족도만 높이는 건 아니고 의사로서의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말이죠 치과가 보험 혜택 안 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옛날 선배님들을 많이 보셨고요 요즘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편의점하고 숫자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34둘림이군요 저는 임플란트를 10개하고 사이사이에 7개를 걸어서 3년이나 걸리더군요 3년 걸렸대요 의외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궁금한 거는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에 현금 결제를 했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어쨌든 카드와 현금은 차별하면 안 되고요 현금은 2014년 7월 1일자로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67님 치아 교정하는데요 치아를 4개나 발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아 교정을 하면서 치아 4개를 빼야 돼요 생리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는 부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개를 왜 빼야 되냐면요 지금 교정하시고 싶은 이유 있잖아요 그 원인이 4개가 더 있어서 생긴 겁니다 공간은 좁은데 치아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우리도 원시인들 같이 턱이 컸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해먹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턱이 많이 퇴화됐는데 치아는 그대로 있으니까 날 자리가 없으니까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나는 거죠 다시 재배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자리로 배열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3232님 홈쇼핑에서 잇몸 충치 기타 등등 예방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홈쇼핑에서 예방을 어떻게 하죠 네 이분 좀 자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3232님 이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홈쇼핑에서 잇몸 충치 기타 등등 예정 예방한다니요 맞는지요 3232님 3232님 치료기간이 길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중간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신경치료 신경치료하고 덮는다 해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가 곧 안 좋아질 텐데 차라리 그냥 확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해버리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고요 임플란트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치과 치료 영구적이라는데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어떤 것도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구적인 건 없죠 지금 임플란트 한 거 나중에 또 빼야 돼요 그거보다 더 오래 사셔야죠 아니 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평생 쓰시도록 잘 해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어떤 치료의 시작인 거지 그게 끝은 아닌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신경치료가 안 아픈데 왜 신경치료도 아프다고 그러지 안 아프는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어금니 쪽은 마취도 좀 아프고 마취가 좀 느려요 그래서 아래 어금니 쪽은 아플 수 있지만 윗니 같은 경우에는 마취는 좀 따끔할 수 있긴 했는데 마취도 별로 안 아프고 거의 안 아픕니다 윗니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가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하시지 안 아프게 하는 요령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의사들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김영상 원장께서는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잇몸 질환 치료하는 약관고 보면 잇몸 건강으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잇몸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요 잇몸 건강을 잇몸 건강을 유지하려면 양치질 할 때 잇몸도 좀 이렇게 닦아줘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뭐 요즘 보통 보통의 잇몸 질을 하면 충분히 괜찮고요 다 크게 문제야 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요즘 이런 잇몸 약 같은 거 가지고도 뭐 효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칫솔 네 칫솔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마룻바닥 이렇게 쓸어내듯이요 네 그렇게 칫솔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도록 쓸어내는 방법이면 네 보통 우리가 플래그 컨트롤 플라그 컨트롤 앤드 진지발 마사지 그러니까 잇몸 마사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단순히 닦아내는 게 아니라 마사지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닦는 그런 방법이면 칫솔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건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6842님 저는 올 봄에 어금니 이제 금으로 했는데 금 씌운 자리가 그 크라운 씌운 이건 크라운 씌운다 그러죠 네 크라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크라운 어 예예 어 많이 알고 있죠 네 크라운 라미네이트 뭐 좀 압니다 네 어 라미네이트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예예 연예인이시니까 손 하하하하 당시에는 연예인이시니까 한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못했죠 왜왜왜왜왜 비싸고 네 일반인들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인간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옛날에 잘 나가셨잖아요 너무 너무 하십니다 그건 옛날 일이죠 뭐 지금 지금을 직시해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금 씌운 자리가 아프거든요 안에서 썩는지 궁금하네요 치과에 가야 하나요 아프신 거 자체는 우선은 씌운 게 아프면 무조건 치과에 가셔야죠 신경치료를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 원래 신경치료를 하면 안 아파야 되거든요 네 아픈 거 자체도 문제인 거고 신경치료를 안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 네 가서 빨리 신경치료를 하셔야죠 네네네 그렇죠 그 안에 썩고 있다면 그걸 다시 뜯어서 다시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가 썩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아마 당시에 어떤 미세한 뭔가가 좀 있었는데 지금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 저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뭐 가장 흔한 건데 보통 우리가 333 아까 그 칫솔질의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333이라고 해가지고 왜 하루에 3번 아 뭐 3분 동안 3분 이내에 3분 동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지키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거 점심 먹고 저도 못 지키는데요 점심 먹고 양치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3분 나는 진짜 30초 가기도 정말 힘들어요 30초 가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3분이면 얼마나 일을 쓰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좀 횟수보다는 네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네 방법이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안 닦고 한 번을 닦더라도 잘 닦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플라그들이 있잖아요 세균과 이런 플라그 덩어리들이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게 나빠요 네네 오래된 게 나쁘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도록 최선 하루 이상 되지 않게 하루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자기 전에 또는 밥 먹기 전에 바로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밥 먹고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깨끗하게 먹지 않을 상황에서 좀 미리 한 5분 10분 정도도 이게 한 번 닦다 보면요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갑니다 그래서 5분도 짧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문자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맨날 안 아프대요 지금 문자 봐봐 안 아파요 아픈 사람 몇 명이 아프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전국에 전국에 수십만 명이 치료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픈 사람들만 떠들고 다녀요 지금 이 시각에는 말이죠 이 시각에 남아계신 분들은 다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말 함부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또 재미있게 또 치과 상담을 해 주셔서 정말 유쾌한 상담소가 됐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편지 한 장 띄우고 오늘 순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